안녕하세요 통통보아입니다 통통한 보통 아저씨 선영에서 나오는 술인데 아마 샘플인 것 같아요 여태 깔라만 씨 용역을 조금 섞었습니다 네 오늘 반찬은 아내가 해놓은 돼지고기 두루치기 쌈 싸서 나무라고 해서 간단하게 한잔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국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고장하셨어요 자 한잔 드시고 힘내세요 네 오늘 반찬은 아내가 해볼까요? 네 오늘 반찬은 아내가 해볼까요? 아내가 해볼까요? 이번 정월 보름에 한 나물인데 맛있더라고요 아이고 뜨거워 이번에는 깻잎에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따올 것 같으니까 나물을 잔뜩 넣어서 깻잎 향이 너무 좋습니다 아 아 basta 쌈으로써는 마지막 쌈이네요 아 아 나물과 같이 벌써 막다있네요 아 아 아 아 오늘은 초간단 초스피드하게 한잔 술 마셨습니다 오늘도 통통보의 혼술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 행복하세요 추첨할게요 아 아